집안의 미끄러운 거실과 부엌, 실내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미끄럼 사고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안개처럼 분사되는 스프레이 타입의 미끄럼 방지제 에코맨 초이스 기능성과 편리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에코맨 초이스는 한 번 뿌리면 바닥재 위에 코팅이 벗겨짐 없이 장기간 동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화 마루, 장판, 타일, 대리석, 목재 등 모든 바닥에 미끄러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현관, 베란다에 뿌리기만 하면 기존 바닥 손상 없이 반영구적으로 효과가 지속됩니다. 우리집 안전, 에코맨 초이스로 지켜주세요.